아침 일찍 나는 wake up 청바지부터 찾지 청렴하고 바른 지성이 내 자세 right 청바지 내가 멋을 내는 방법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날 유혹해와도 내 양심은 안팔아둔 이건 나 혼자 뛰는 마라손 3, 6, 8 부정부패범화 신고전화 언제든지 컬러 양심 블랙박스 지켜보고 있어 새인과일처럼 난 널 주세하고 있어 어젯밤 식사 좁댓자린 즐거운 이상 만원은 넘어가면 that's no 만원은 세종대왕이니까 사망이지 최소 세 번 거절하면 처음 영왕이지 야 대처법은 더치페이지 갑속에 3만원 이상은 넣어 지폐 부정부패는 반칙페 식사 접대할 땐 3만원 하나 둘 셋 에이 착!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날 유혹해와도 내 양심은 안팔아둔 이건 나 혼자 뛰는 마라손 얍! 받은 적 있지? 받고 싶지? 머니 넌 넣었지? 그리고 가득 찬 주머니 갖고 싶겠지 캐시? 하지만 어림없지 얍 얍! 너넨 들여다본 적 있니? 거울 안 속물이 된 니 모습이 말하고 있잖니 아니라고 이제 외워도 우! 5만원 이것이 바로 맥시멈 6,7,8,9만원 너무 어지러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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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!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나 유혹해와도 내 양심은 안팔아둔 이건 나 혼자 뛰는 마라손 있겠지 고민한 적 경조사비 얼만지 2017년 개정된 정탐금치법 이젠 꼭 새겨들어 요 최대 5만원 니 맘 보여줬으면 됐어 큰 돈 따위 절대로 바라지 않아 However 하.. 어떡하지? Take it in mind 맥시마 붙잡놈 도둑 착!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나 유혹해와도 니 양심은 안팔아둔 이건 나 혼자 뛰는 마라손 이건 나 혼자 뛰는 마라손 이건 나 혼자 뛰는 마라손